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이 돼가지고 이번주 이 중문 tv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국제정치적으로 큰 사건들이 여러가지 일어난 해입니다. 북한도 시끄러웠고 대만에 총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1월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 총통선거 민진당이 승리를 해서 12년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각종 언론을 보니까 그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민진당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놀라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이오아 코커스에서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선거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총통선거 민진당 승리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정말 많은 해입니다. 어떤 사람 계산으로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한 40억 될 거다. 지구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선거하러 가는 그런 해가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각국 국민들이 자기의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그만큼 민주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같으면 선거하는 나라가 불과 몇 나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수십 나라가 선거를 하는 것이죠. 그중에서 첫 번째 선거가 1월 13일 날 대만 총통선거였습니다.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1월 15일 금년은 2024년에는 또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인데 1월 10일 날 미국 공화당 아이오와 코코스라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만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서 대만 선거를 관찰을 했는데 라이칭더라는 한문으로 쓰면 뇌청덕이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다. 라이칭더라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아니고 당선될 사람이 당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세계 민주진영의 첫 승리라고 라이칭더가 당선 소감으로 발표를 했는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 사이가 앞으로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라이칭더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정치를 제대로 해설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통선거 결과를 보니까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40.05% 생각보다 많이 받은 겁니다. 국민당의 허우 유희 후보는 이제 30% 되고 민중당의 커원저 26%대인데 바로 민중당 때문에 라이칭더가 당선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빼고 했어도 민진당이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민진당은 반중이고 친미 이렇게 해서 독립 친미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친중이라고 쓰고 그리고 민중당 후보를 중도라고 표시를 했는데 지금 중국 대만에 친중정부는 없습니다. 친중정부는 없어요. 국민당도 친미입니다. 국민당은 반공정당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개념 정리를 정확히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제가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 그런 정치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원래 여론조사 한 2, 3일 전에 선거가 있기 전에 민주당이 32.4% 그런데 이제 실제는 40%를 얻었죠. 그리고 국민당 28% 그리고 제3당이 24%인데 국민들이 말이죠. 40%를 줬으니까 8% 정도를 더 준 겁니다. 민진당이. 이거는 뭐냐면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표가 한 15% 됐는데 그중에 한 8% 정도가 민진당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 문제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민진당을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민당을 친중이라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안 하는데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진당은 그러면 중국과 교류를 안 하겠다냐 절대로 아닙니다. 민진당도 중국과 교류를 하는 건데 민진당은 중국에서 분리되겠다. 세퍼레이트 되겠다는 당입니다. 독립하겠다는 당이에요. 그리고 국민당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국민당은 통일하겠다는 당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통일하는 게 아니라 대만이 통일하겠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목표로 삼았던 당입니다. 물론 이제 2007년 이후에 국민당은 강령에서 본토수복이라든가 중국을 대만이 통일한다는 그 강령은 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통일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정당도 결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당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친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와 실제를 제대로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친중호흡 없었다라는 얘기죠. 저번 얘기하고 이제 대만 선거를 보고서 전 세계가 신경을 썼습니다.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됐다고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 거예요. 미국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대부분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축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중국은 정말 불쾌한 그런 견해를 표시를 했죠.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환영 메시지는 내지 않았는데 말을 좀 약간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중국이 화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의 눈치를 본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분석은 차잉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성격을 가진 라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독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사이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저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생각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 후보의 기본은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독립국이라는 소리예요. 서로 독립국이다. 그러면 국민당은 대만은 중국 밑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건 또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바이든한테 질문한 거예요. Do you have a reaction to the Taiwan election? 타이완 선거에 대해서 반응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We do not support independence. 이거는 외교적으로 누구나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기본은 대만을 건드리면 안 된답니다. 지금 대만을 그냥 놔둬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대만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한 것을 조금 미국의 공화당 정치가들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공화당 대선에 나온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대만 선거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전화 걸어가지고 축하해 줬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일입니다. 2016년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딱 당선됐을 때 11월 달에 당선되고 12월 2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대만, 당시 대만의 차이잉원, 지금도 차이잉원 대통령이죠. 금년 5월까지 대통령입니다. 차이잉원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는데 트럼프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1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갖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중국이 말이죠. 미국에게 대만을 국가로 승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주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대만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난리가 났었는데 트럼프가 그때 전화를 받아줌으로써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것도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중국 정책이 확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예입니다. 2017년 4월 7일 날 4월 8일 날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둘이 백악관이 아니라 트럼프의 집 마르아라고 있는 개인 집에 초총을 했습니다. 바로 고무렵에 시리아가 화학무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를 하기 직전에 미국의 국가안보 관리들 맥메스터 저 사람은 장군 출신이죠. 그 짐 매티스 저 사람도 해병대 대장 출신입니다.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그 매티트하고 매티스 이 사람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방금 지금 시리아가 화학무기로 공격을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몇 가지 옵션을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가 하나를 택했습니다. 당장 가서 미사일을 발사한 그 공항을 다 폭파시켜버리라고. 그러니까 중국 대통령이죠. 중국 프레지던트를 데려다가 놓고 저녁 먹기 전에 시리아를 미사일 59발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트럼프가 내리는 겁니다. 그때 아마 시진핑은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저렇게 과감한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렇다고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잘못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당 대만의 국민당 저기는 단공의 보루입니다. 중국 대륙과의 통일을 최고 가치로 삼아온 대만 국민당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계석이 만들었습니다. 장가이쉐. 모택동한테 져서 대만으로 피난 온 거죠. 피난 와가지고 본토수복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1949년부터 2007년이니까 오랜 세월이죠. 그동안에 대만이 중국을 통일한다라는 강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령을 2007년에 그냥 삭제했습니다. 2007년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하는 거 이거는 일단 정강정책에서 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대만 국민당이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통일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받아들인다. 절대로 아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대만 국민당이 대륙을 통일하겠다는 자기네 이름으로 통일했다는 것을 포기한 것은 2007년. 그런데 그 뜻은 중국이 통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민진당이라는 당이 야당이 1991년 10월 달입니다. 그때 그 민진당은 이름하여 민주진보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당보다 훨씬 진보족이에요. 국민당은 반공적인데 비해서 진보족인데 이 당은 대만을 독립주권국가로 규정하겠다. 대만을 독립주권국가로 규정하겠다. 여기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중공이 국민당보다 민진당이 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대만은 대만의 국민당은 중국과 통일한다니까 대만을 통일해버리겠다는 중국하고 큰 뜻이 같아요. 그런데 민진당은 이제 우린 너하고 따로야 독립주권국가가 되겠어. 그러고서 놀랍게도 중공이라고 그러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중국이 민진당을 더 골치 아픈 존재로 본 것이죠. 그때 대만국민당은 민진당의 강령에 대만을 독립주권국가라고 규정하는 그 내용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당도 반대를 했는데 지금 바로 그 민진당이 지금 이제 정권을 세 번째 잡은 것이죠. 세 번째인데 사람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요 국민당 지도자들 보겠습니다. 장계석.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하고도 친하고 아주 반공의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저 사람이 모택동과의 전쟁에서 진 다음에 대만이라는 그래도 자유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와서 수십 년 동안 철거한 독재정치를 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저 사람은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리똥휘라는 이 사람은 대만 본토 출신으로 첫 번째 대만 총통이 된 사람입니다. 7대는 그 앞에 있는 장계석의 아들 장경국의 인기를 이어받은 것이고 8대 9대 대만 총통으로 복무를 했는데 저 사람은 일본군 육군 소위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일본군 소위가 대만의 대통령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대만이 일본을 보는 눈이 그렇게 우리랑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아이오아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받았고 코넬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은 완전히 미국 통입니다. 저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코넬 대학에서 자기네 학교 출신이 한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난리가 나죠. 어떻게 대만 총통을 미국이 초청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미국이 타협을 해서 코넬 대학에 있는 뉴욕주만 방문하고 다른 데는 내리지 않기로 다른 데는 땅을 밟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똥휘 총통이 가서 졸업 축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일 가까운 국민당 총통이 마잉주죠. 마잉주. 마잉주가 뉴욕 대학 나왔고 하바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엄청난 친미죠. 우리나라는 국민당 지도자를 친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상황이. 마잉주는 완전히 또 종교도 카톨릭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중공이 통일하겠다 그러면 통일당하겠습니까? 말로? 그리고 중공이 군사력으로 통일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항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민진당은 전쟁할 거고 저 사람들은 안 할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세계선거회에 주목되는 첫 번째 선거에서 대만은 민주주의정의 첫 승리를 창출하였다. 지금 대만 새로 된 대통령이에요. 물론 중국에게는 대단한 실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망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당 대통령이 됐으면 중국하고 통일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통일된 나라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뒤쪽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중국하고 잘 지내므로서 긴장을 약화시키자지 통일을 하지 말자. 우리는 중국한테 혼수되는 통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당도. 그냥 당선자 연설 중에서 중요한 문장들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국민은 행동을 통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세력. 중국이죠. 중국이 선거하는 날까지 비행기 띄우고 난리법석을 치렀습니다. 성공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사람들은 국민당 찍으라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렇지 않았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대만 국민만이 대만의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이 간섭한 것은 헛거였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 편에 설 것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중화민국은 중화민국 대만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입니다. 중화민국 대만은 지금 대만을 영어로는 ROC라고 그러죠. Republic of China. 중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거는 중공당국을 완전히 분노에 쩔겨 만든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총통선거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부총통으로 당선된 사람이 샤오메이진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보시면 동양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죠. 저 사람은 아빠는 중국 사람이고 대만 사람이고 엄마가 미국 사람인 백인인 혼혈입니다. 혼혈. 1971년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50대 초반의 여성인데 미국 가서 오벌린 대학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민주당 대통령인 첸수이빈의 통역 노릇도 했고 그리고 차인원 대통령 하에서는 중국 미국 대사로 미국 대사로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로 갔을 때 워낙 미국 사회에 잘 통하고 발도 넓고 활동도 활발하다 보니까 존 몰튼이라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신코수염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국가보부자가 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만 대사를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사다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여소야 대국회라고 그랬는데 한 명 차입니다.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그런데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이기 때문에 저거는 민진당이 하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안건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걸 너무 급하게 여소야 대, 민진당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제일 실망한 나라는 중국이면 확실합니다. 경제 위기로 흔들리는데 그래서 대만 친중파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것도 친중파라는 얘기는 좀 이렇게 올바른 의미는 아니에요. 당장 독립을 추구하기보다도 본토하고 그냥 잘 지내자는 사람들이 되는 거가 절실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진핑이 중국을 통일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대만을 군사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것은 시진핑 본인의 시간표입니다. 본인의 시간표. 지금 중국 내부에서 뭐가 너무 골치 아픈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도 단합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통일의 시간표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비행기도 뛰고 군함도 뛰어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독립하겠다는 그리고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하고 더 잘 지내겠다는 후보가 된 것은 중국한테는 아주 기분 좋지 않은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발버둥치는 중국 경제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어려운데 대만 문제도 더 복잡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국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물건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준 나라입니다. 지난 17년 동안은 미국과 미국의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 미국의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입니다. 캐나다로 바뀌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멕시코로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중국이 만든 물건 다 멕시코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파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아주 고도의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이 만든 고도의 전자제품을 사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옷이라든가 그냥 그렇게 하이테크가 필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사가서 중국이 달러를 많이 벌었는데 그 1등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다. 멕시코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중국이 그동안에 자유주의적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정도는 트럼프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반중국 정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가 지금 좋아지기 아주 어려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EU와 일본 그러니까 세계의 주요 민주국가들이죠. 환영 성명을 하였다. 정말 이번 대만 선거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민주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도 하나하나 세더라고요. 대만이 세계적으로 IT가 발전한 나라인데 IT가 발전한 나라가 이걸 왜 시겠습니까? 부정을 없애느라고 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중공의 외교부 대변인이 환영 성명을 낸 것을 내정관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정관섭. 내정관섭했다고 그 나라를 외교적으로 비난하는데 그럼 이번에 대만 선거는 반란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대만 선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외국이 성명성 내준 것을 내정관섭이라고 보면 대만이 선거를 치렀다는 행동 자체가 반란죄 또는 국가 내란죄가 돼야 되겠죠. 약한 나라한테는 셉니다. 중국이. 라이칭 더 당선을 축하한 필리핀 대통령의 대사를 불러다가 항의를 했다. 필리핀이 새로운 대통령한테 축하 전문을 보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중국이 화가 나서 필리핀 대사를 불러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필리핀이 타이완 문제를 갖고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겁줬다. 미국 대사 불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EU 대사 또는 영국 대사 불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이완은 국가가 아니다. 타이완은 독립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타이완의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대만이 죽는 것은 중국하고 통일하는 겁니다. 중국하고 통일하면 대만은 죽는 거예요. 대만이 사는 길은 가장 확실하게 사는 것은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살아있는 것이죠. 국제정신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완의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아니죠. 타이완이 중국하고 통일되는 것이 대만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현불가능하고 국가 아니다. 저런 호전적인 외교정책 용어를 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변할 거 없다가 제 답입니다. 민진당이 아니라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양안관계가 더 좋아졌을 것인가. 아니. 중공이 통일하겠다고 그러는데 좋아지겠습니까. 국민당이. 맞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할까요. 우리 중국이 돼도 좋아. 라고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진당이 12년 연속 집권하게 되었기 때문에 양안관계는 더 나빠진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민진당이 계속 집권하면 더 나빠진다. 중국이 통일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빠진 겁니다. 그것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빠진 거예요. 둘 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생각이 없다 치면 민진당이 되든 국민당이 되든 좋아집니다. 대만의 그 어떤 정당도 중국의 공산통일 공산주의 흡수통일 되기를 원하는 정당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민진당이 돼서 대만에서 전쟁이 나겠다. 국민당이 됐으면 전쟁 안 날 텐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애써서 표시를 하자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도 중국 정부하고 당분간 잘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햇볕적 책입니다. 민진당은 야 그래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전쟁이 안 나는 거 아니야. 피스스루 스트렝스입니다. 국제정치학에 이미 저거는 증명된 논리죠. 햇볕 정책보다는 힘을 통한 평화가 더 진짜 평화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었다. 민진당은 앞으로 군사력 더 많이 느릴 겁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됐다 하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계속 위협을 하면 국민당도 군사력을 느리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를 국제정치는 어떤 개인보다도 시스템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저 나라가 독재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독재자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반응 안 해도 됩니다. 중국이 대만보다 힘이 세니까 대만이 중국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국은 선거하기 전날도 그랬고 선거하는 날도 그랬고 선거 다음 날도 무역시위를 했다. 만약 국민당 대통령이 됐으면 하루쯤 봐줬을 수도 있겠죠. 바로 중국은 대만 정권 존재 그 자체를 반동 반역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 말했을 때 민진당이 되든 국민당이 되든 대차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해야 되겠다. 공산주의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으로 통일된 중국은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할 대만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어렵죠. 그래서 국방장관 바뀌고 미사일에 휘발유가 아니라 물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대만 선거는 중국한테 별로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민진당이 그런데요. 시지핑 정권은 무섭지가 않대요. 후진 따오 정권과 달리 대놓고 근육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하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힘을 늘리는 것보다 막 소리질러는 그런 상황이 더 대비하기가 쉽다는 거죠. 스주인이라는 대만의 군사전략가입니다. 라이칭더는 도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국방 능력을 빠르게 키우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능력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은 초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대만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민진당이 돼가지고 전쟁 난다는 건 아닙니다. 군사력을 민진당이 잘 내리면 전쟁 날 확률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힘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략을 분석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는 의도 하나는 능력 두 가지를 다 분석해야 되는데 아마 국민당이 대만 대통령이 됐어도 군사력을 그렇다고 줄이겠습니까? 중국이 위협을 하는 한 군사력은 계속 느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대만의 선거를 순수히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은데 미국의 한 평론가가 이번 대만 선거는 차이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타이완 때문에 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이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 주고 편안하게 해 주고 그런 데서 민진당이 더 잘하느냐 국민당이 더 잘하느냐를 큰 이슈로 삼았지 이게 독립하거나 양안관계가 나쁘지거나 대만에서 전쟁 나는 그런 거가 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다만 제가 이런 견해도 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이 더 큰 선거였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친중 대만 정권 중에 친중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대만 정권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거가 싫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